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어느새 저녁시간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보니깐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네요. 코스피도 0.58% 빠지고 코스닥도 좀 빠졌습니다. 코스피이 0.58% 코스닥은 0.12% 빠졌는데 코스닥은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어요. 1,922억 정도 매수했고 개미들이 외국인하고 기간들을 좀 팔았습니다. 좀 팔았고 코스피는 오늘 개인들은 한 1,270억 정도 매도했고요. 오늘 외인들이 3,300억 정도 순 매수를 보였네요. 기간에 2,3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막판에 그래도 좀 올랐지만은 100원 정도. 오선주가 좀 아쉽게 무너지더라고요. 300원이 빠져서 6만 800원으로 좀 쓰러졌습니다. LG엔솔도 한 3% 빠지고 현대차 1% 기아가 한 5.6% 빠지고요. 포스컬딩스 2.1% 정도 빠졌네요. LG화학도 0.9% 삼성 SDI가 3.3%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꾸 빠지니까 다들 조금 힘들어 할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빠질까 하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2차 전지주의 급락이 멈출 줄 모른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런 거죠. 2차 전지주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수개월째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가 봐요. 전문가들은 2차 전지주의 실적과 집적적인 연관이 있는 전기자동차, 전기차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대세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기는 어렵을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개미들은 올 초부터 이달 2일까지 삼성 SDI를 6,300억 정도 사들였어요. 이 종목을 보니까 이 기간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이어서 개미들의 코스피, 순매수 3등이 올랐습니다. 개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순매수 4등은 두산 로보틱스가 한 2,989억 정도 되는데 누적 순매수액 차이가 2배 이상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들이 삼성 SDI 연초 이후에 순매수액은 지난달 10일 3천억 원을 넘어섰고 같은달 24일에는 6천억 원을 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SDI를 사들이는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사들이면 저가 매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계산 때문인 것 같아요. SDI는 지난해 79만 3천 원까지 고점을 찍은 뒤 1년 가까이 하락을 지속했고 지난달 25일에는 34만 7천 5백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 기간 하락률이 56.18%에 이르고 이때부터 이달 2일까지 13,09%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고점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한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2차 전지지도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올 초부터 2일까지 개미들이 1,870억 정도를 담은 SK이노베이션이 이 기간에 1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같은 기간 개미들이 한 1,470억 정도를 순배수한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10% 정도예요. 1,392억 정도를 쓸어 담은 LG화학 마이너스 7.6% 540억 정도를 사들인 포스코피챔 마이너스 26.3% 하여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달 1일에서 2일 코스피 지수가 4.7% 정도 급등할 때 이들 종목은 4에서 7% 올랐는데 지수 대비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그동안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반등폭이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가 하락한 것은 실적 전망이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니까 삼성 SDI 올해 영업이 컨센서스가 1개월 전에는 2조 3,662억 원에서 최근에는 1조 8,483억 원으로 이 기간 21.9% 정도 하향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마이너스 10.3% 포스코딩스는 마이너스 17% 그리고 LG화학이 마이너스 30.6%네요. 포스코피챔 마이너스 33.9% 이렇게 올해 영업이 전망치도 같은 기간 10% 이상씩 떨어졌다. 참 많이 빠집니다. 전기차 수요 전망이 나빠지고 있는 게 2차 전지 종목의 실적 전망치가 주저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가 오겠지만 그 속도는 시장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은 최근에 3년간 연평균 67% 정도 성장을 했는데 향후 5년간은 10%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오는 3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2차 전지주의 조정 중 원인 중 하나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가 좀 빨리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좀 안 좋아요. 전기차 수요 전망에 대해서 유진 투자에서는 미국과 중국, 한국 등이 올들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전년 대비 축소한 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보도에서도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자동차 제조업계가 전기차 생산 대수를 줄이거나 생산을 연기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고소득층이나 얼리어덥터, 환경보호론자 등을 넘어서 다른 소비층에 까지 전기차가 퍼지기에는 아직 가격이 비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좀 싸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떨어지는 칼날이 거의 전기차인 것 같아요. 전기차 섹터 2차 전지주가 요즘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위들은 쓸어 담고 있다. 그런 겁니다. 어떤 투자는 여러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좀 떨어질 때 조정받을 때가 그때가 땡큐 기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릴 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릴 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좀 약간 비싸게 사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떨어질 때는 여러분 가차없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면서 수량을 늘리세요. 결국은 수량 많은 자가 깡패되는 겁니다. 배당도 나오고 하니까 좋아질 거고 또 이재용 회장이 조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털어내고 있잖아요. 악재 무죄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 좋은 소식 나오면은 주가가 조금씩 반응을 할 겁니다. 아직은 지금 시기상조가 뭐냐 좀 오르면 막 팔아요. 개미들이 팔고 튄다고 보니까 결국은 주가가 좀 약간 힘들게 좀 버겁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씩 좋아하실 거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